김지은 님께서 영디가 예전에 목소리 맑은 분이랑 A whole new world를 불러보고 싶다고 했는데 나연 님이랑 함께 여러 소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살면서 나연 님처럼 목소리 맑은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 둘 The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와, 나 음 잡아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떡해 생각해 아! 어떡해! 뭐예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고 어떻게 생각해 잡을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니 근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좋아할까요? 그러게요 물론 좋아하시겠죠 감사합니다